최근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약품을 보면 가히 경위생입니다. 박근혜씨의 창조경제는 우리는 박근혜씨를 청와대의 국적을 살피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은 청와대를 미용샷과 러브호텔로 바꿔놨습니다. 이것이 창조경제입니다. 시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국군 총수권자인 것이 대한민국의 비상사태입니다. 이 사람이 하루빨리 내려야 됩니다. 더구나 이 사람은 싸도와 패트레이어 등 미사일 운영공까지 갖고 있습니다. 전쟁과 불쌍한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을 하루빨리 1분 1초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정회법과 헌법 질서를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동의하십니까! 동의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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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강아지원 선거発의 기술 감사합니다.